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만큼 썸큰을 늦게 지으면 자원 수급도 빠르기 때문에 물량도 많이 나오고 해처리도 많이 늘어나고 상대방은 투랜덤이고 우리팀은 저그 세란이다 아까도 말했다시피 상대방이 저그가 없을 때는 뮤탈보다는 링이 좋아요 이런 상황처럼 서로 둘 다 구석에 있잖아요 그러면 굳이 9발업을 안해도 괜찮아 이 새끼가 6링에만 안 뒤지는 새끼면은 바니 한번 째볼게요 2회처리 그리고 7시에서 해처리 지을 때 해처리 바로 위에 짓는 새끼들 죽탱이 존나 쳐맞아야 돼요 이거 해처리 지을 때 한 칸 오른쪽에 지을 때 2회처리 지을 때 그러고 나서 스포닝풀을 여기다가 지어줘야 돼 안그러면은 스포닝풀을 여기 해처리가 지으면은 스포닝풀이 일로 가기 때문에 가스를 돌아 캔단 말이야 법을 하나하나 짓는 것도 다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바로 위에 지면 안돼 3칸 오른쪽에 짓고 스포닝풀을 걸쳐 지어야 가스 캐는데 지장이 없어요 이따가 Stevie 상대방이 오버로저도 안보인다 뭐 없다 이럴때는 썬큰을 지을 필요가 없어요 굳이 빠르게 그리고 오버를 센터로 날리는 이유가 상대방이 혹시 저글링이 빨리 뛰어올 수도 있으니까 이때 보고 썬큰을 여기서 빠르게 하나 딱 지어도 안 늦어요 막을 수 있단 말이야 센터에서 만난 저글링을 썬큰을 짓지 않고 오버는 항상 센터로 날려주는 이유가 상대방 유닛이 뭐가 오는지 혹시 정찰가다가 일꾼이 만날 수도 있으니까 다 받잖아 지금도 상대방이 테란토스란 말이야 상대방이 테란토스면 어차피 질럭만 막으면 되니까 초반에 굳이 썬큰을 빨리 질 게 아니라 해체리 하나 더 널리면 돼 아까도 그랬지만 우리팀이 정찰도 안하면 링으로 찾으면 돼요 그냥 하나씩 굴려 이렇게 이미 펑커러시에 다 간다 이러면은 헬프는 늦어요 그리고 이 새끼가 정찰만 했어도 이미 헬프를 빨리 했을텐데 이런 병신은 그냥 가뿐하게 버려주시고 아까 항상 말하지만 팀플을 살릴 가치가 있는 새끼를 살리는 거지 살릴 가치가 없는 새끼는 버리는게 좋아요 빠르게 버리고 그냥 테란을 까 오우야 여기 잘 막냐 이렇게 있는데 CG가 이렇게 오지는데 테란 그냥 빙집을 봐서 빙집을 봐서 한 명 까는게 나아요 오히려 오히려 한 명 까는게 나아요 왜 못가겠는데 이거 한 차례 심티가 되게 좋은데 이러면 어쩔 수 없어요 그냥 테디따가 이거 포토에 박으면 안되고 어떻게든 테레를 죽여야되 이거 방법이 없어 이미 거의 끝났어 식물이야 식물 이렇게 칼날씩 오는 luckily 하나씩 오는거 잡아주고 이미 헬프를 하기는 늦은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어요 빈집에 가야돼 그리고 저블링은 아까도 말했다시피 일꾼을 잡으려고 잃지 말고 천천히 까요 천천히 어쩜 배럭스 장악만 하면 이긴다고 배럭스 점사해서 유닛 못나오게 잡아주고 그 다음에 일꾼 잡으면 돼 괜히 막 일꾼 잡으려다가 링이 다 죽어버리면 답이 안나오니까 가저씨 이럴건 메카닉을 왜 하냐 대체 가저씨야 나름은 마린메닉에서 살기라도 해야겠다 상대방 본진부터 확인해서 다시 잡아주고 상대방 건물을 이렇게 잘 깨져야돼 일단 처음에 얘가 그래도 이사오면은 근데 얘가 일꾼이 없어 몇개밖에 상대가 일꾼은 더 많아서 상대가 좀 더 유리하긴 한데 어쨌건 2대 이기 때문에 이러면은 이게 헬프를 갈때는 진짜 상대가 아 좀 헬프 가면 막을만 하겠다 이럴때가 있고 이 새끼는 답이 없는 새끼가 있는데 이렇게 답이 없는 새끼는 빠르게 바꿔서 바꿔치기 해주면 돼요 바꿔치기 해주면 돼요 바꿔치기 해주고 컷이 언제 어떻게 빨라 이거 뭐야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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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드라도 없기 때문에 히드라도 없고 뭐 유탈도 없고 세포로 방어하는게 없어 세포로 방어하고 레어 눌러주고 레어 눌러주고 아 커맨드를 5시로 가는구나 근데 커맨드 짓던 말도 상관할거 없어요 그냥 상대방 멀티만 안주면 이겨요 어차피 좋 OK GitHub 그리고 빨리 스포우랑 성큰을 지어서 나도 살고 6시도 살려줘야돼 아 네 우리의 스승님께서 한계 팬가에 감사합니다 그러면 토스 멀티만 못먹게 어쨌든 멀티만 못먹게 하면은 어쨌든 게임은 다 멀티 싸움이라 아까 뱃욱이 불러간다 노래가 나와던 거 아니하니 그러면 투자에 있는 서울이 그런 fren지 못한 거 그리고 오늘이 마음이 안으로는 도 Не'dank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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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런처방이구나? 너 뒤졌다 탈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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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든지 죽일 수 있어 9시 말고 코스를 죽여 굳이 9시를 죽여봤자 투토스가 크면 또 위험하니까 또 이렇게 상대방이 오 이렇게 많았죠 상대방이 딜러 체제일 때는 별로 무서울 게 없어요 마린이 자신감 있게 달리면 돼 그러면서 추가 병력은 나오지 말고 안쪽에서 빈지 볼 수 있으니까 안쪽에서 빈지 볼 수 있으니까 상대방이 주력이 질럿일 때는 자신감 있게 가면 돼 근데 이렇게 상대팀 질럿이 많다 토토도 있다 그러면 빼줘야 돼요 빼주고 위꾼 나오는 거 자체가 피거든 쟤는 어찌 보면은 상대팀 질럿이 많아 무리하지 말고 딱 상황을 봐서 뚫릴 것 같다 안 뚫릴 것 같다 판단을 해야 돼요 다 꼬라박을 필요는 없어 상대가 둘 다 이렇게 하면은 토스트들이 극도로 방어적이기 때문에 좀 모아서 한방에 가면 돼 한방에 별로 안 불려요 이 게임 센터에 포토하고 천천히 이제 저구 죽이고 하면 돼 토스트들이 어차피 테크 타고 병력 찍는 게 아니라 자기들 포토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어차피 아홉신은 가난해서 굳이 질럿이랑 같이 갈 필요 없어 포토 될 때까지만 이걸 내가 지켜주고 같이 길러 포토를 센터 지키라 그러고 혼자 이제 아홉시 가면 돼요 점심 있다가 앞에 선클이 좀 많긴 한데 어차피 저게 무성 선클이 이렇게 많아 이러면은 굳이 갈 게 아니라 빼야되요 왜냐면은 아까도 말했다시피 상대들이 방어를 저렇게 많이 하잖아 그러면은 테크가 없다는 듯이야 급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굳이 갖다 박을 필요가 없어 이렇게 좀 약간 빈팀 있는 데 있잖아 이런 데 가면 돼 어차피 적 팀은 3명이니까 서술해 보이는 데 가면 돼 제일 서술하네 그리고 얘랑 얘는 방어타워를 너무 많이 지었어 피로 쓸데기 없이 방어타워를 저렇게 많이 지은 애들은 어차피 병력도 없고 태클 병력도 없기 때문에 약간 조금만 짓고 쟤네들 있잖아 이런 애들을 죽이면 돼요 왜냐면 쟤드는 어차피 가만히 살려둬봤자 얘는 뭐 없어 이제 레어가고 있어 아 하이브 찍었구나 어차피 저 탱크 나오면 조길면 되니까 유탈에 나온 것도 아니고 스파이어 이제 짓고 있는데 가만히 둬도 신문인간인데 그래서 가서 건들 필요가 없지 그러면서 혹시 모르니까 드랍 대비도 해주고 터렛도 나머지는 저쪽쪽 가서 시즌 모드하면은 썬크는 금방 깨니까 터렛도 지어주고 왜냐면은 5시는 막혀서 할게 드랍밖에 없거든 정면으로 이거를 런포토를 뚫기에는 뚫어봤자 뚫는 쪽이 손해라 런포토를 뚫어봤자 9시 뭐 가디언을 하든 뭐 뒤파을 하든 이미 늦었어요 가디언도 은근히 빨리 나오는 유닛이 아니라 하루종일 걸려 나오는데 파란색이 나왔구나 파란색이 나왔구나 여러 가지 이 안쪽에 터렛은 이파리 수재룡은 수재룡은 아니 갔다 그 7시가 없으면 멀티를 해도 괜찮고 7시가 있다 그러면 이제 멀티하지 말고 원해 처리해서 스포링 불가스 뮤탈 선녀 라든가 그런게 좋은데 일단 7시가 일단은 없어요 미네랄 이렇게 찍어봐 그럼 굳이 끝까지 안가도 알잖아 빼 이러면 없어 7시 없어 꼭 굳이 6시에서 오버로드로 벽 뚫는 새끼들이 있어 벽 뚫어봤자 아무것도 안 나오니까 미네랄만 보고 빠지면 돼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기서까지 상대가 오버가 안마주치잖아요 이러면 상대방이 저그가 없는거야 제가 보기엔 저그가 없어요 지금 질럿이 만약에 바로 온다 위험한데 이거 썬큰 바로 지워주고 상대방이 투토스이기 때문에 올링을 해야해요 올링을 올링하면서 어디야 링이 왜이렇게 늦냐? 부드가 아닌가본데 우리팀이 썬큰 다시 지워주고 막기만 하면 할말하기 때문에 침착하게 막기만 하면 돼요 드론이랑 비벼가지고 우리팀 링도 있으니까 막으면서 썬큰 어떻게든 하나만 완성시키면 막을 수 있어요 원래는 우리팀이 구발을 하고 내가 안마당을 해야 딱 좋은데 이렇게 쨘 상태에서는 막기 힘들어요 원래 원래 이렇게 크게 피해받을게 아닌데 근데 막기만 하면 우리가 좋아 막아주고 완전히 막았다 싶을때는 드론을 살짝 더 쬐요 이렇게 더 쬐고 스트레이 처리 올려주고 여기 발업이 되면은 쭉 나가면 돼 노발업일 때는 공격하는게 좀 안좋긴한데 발업만 되면은 뭐 캘리아 상대방은 병력 먹을만큼만 찍어놓고 히드라를 봐야돼 한명이 링히드라 올링해버리면 나중에 발업질럿이나 이런걸 밀리기 때문에 이걸 넣어봐야 찍지 말고 딱 막을만큼만 찍고 변제하면서 부자인쪽에서 내가 초반에 더 부자였으니까 부자인쪽에서 바로 히드라까지 이번 링은 끝나겠는데 없을까 히드라 부자손 부자손 고맙습니다 부자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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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한테 안오면은 방어타워 짓지 말고 헬프가면 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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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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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새끼야. 정신같은 새끼. 지손으로 진의 엄마 욕먹이고 다니고 있어. 저 새끼는. 테르노 같은 새끼. 2대3부터 또 있네. 나거니리님께서 10개 팩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일단 상대방은 저렌. 우리팀은. 저그 토스. 상대방은 저그 랜덤이라 밤새기 랜덤이에요. 우리팀은 토스인데 자리 자체가 5시 6시는 좀 나쁘지 않은 자리야. 여러모로. 제일 쉬운걸로 갈게요. 구두로 발업으로. 원래는 굳이 안. 굳이 구두 안하고 다르게도 되는데. 구두로는 제일 무난하니까. 무난한걸로 보여줄게요. 이런 자리는. 약간 상대가 테란. 어우 실수로 5번 눌렀네. 이런 자리는 상대가 테란이면은. 그냥 포토게임 하면 되고. 오버폴로 시작했다. 오버폴로 링을 할게니. 오버폴로 시작했다. 오버폴로 시작했다. 오버폴로 시작했다. 그러면 포토게임을 하고. 만약에 투저그다. 저프다. 오버폴로 시작했다. 그럼 올링을 하면 돼요. 포게임을 하게되면은 탈이 좋겠죠. 9시가 이렇게 9발업을 하잖아요 9발업을 하면은 상대가 테라인 성률이 되게 높아요 이럴 때는 발업 눌러놓고 가스를 좀 더 파 아 테라인이네 아 근데 메카닉인가? 메카닉이면은 메카닉이면은 굳이 포토 안하고 그냥 발탈하면서 드라곤 해도 돼요 어차피 링 견제 가봤자 내가 적당히 헬프해주고 살면 살면 하니까 링에 상대가 꼬였잖아 링이 얼마 없어 상대가 육윙윙윙을 다 견제했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저도 드론을 좀 눌러요 어차피 내가 이미 나와있는 링으로 센터에서 상대방이랑 싸워도 링싸움이 되거든 아 такие 내가 이득이지 이러면서 뻘쳐가 와봤자 발업냉이기 때문에 여기 뭐 덱기 타고 있다가 딱 오면 잡아주면 되요 속업이 안된 벌차라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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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레이스 클로킹이 풀렸잖아. 이 때를 노려서 한번 가면 돼요. 칼은 눈치 보다가 상담원이 다 클로킹이 풀린 타이밍. 레이스가 얼마 없지. 그래서 주력은 레이스이기 때문에 레이스만 잡아주면은. 일단 드라곤을 다 휘트릴 수 밖에 없어. 이 년제 같은 경우에는 뮤털러 막아주고. 여기서 이제는 드라곤으로 레이스를 테라를 펼 수 있게끔 유타를 가능하면은. 이렇게 저글링 나오는 거 컷트해주고. 상성이 우리가 좋으니까요. 상성이 우리가 좋으니까요. 이 년제는 드라곤을 다 휘트릴 수 있게끔 유타를 펼 수 있게끔 유타를 펼 수 있게끔 유타를 펼 수 있게끔 유타를 펼 수 있게끔 다음과 함께way. 4, kt. 레이스가 오면은 살짝 빼서. 고만가다가 5번 쪽으로 꼬셔. 스라어디가냐, 밑으로 와야지. 콜으로킹 х masa indoiciaolateola, hrlich dijo킹에 1réia get doinar.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